판전까지 가는 경기가 많기 때문에 라운드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체력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. 그 중에 체력 훈련을 위해서 버피나 기능성 운동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. 사실 버피를 하면 굉장히 힘들고 시합도 중간에 포기해야겠다,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엄청 힘든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겨내는 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